이거 상품으로 건드려서 죄송해요 애들 깨울 때 쓴거야 딸내미 정말 저렇게 안 일어나려고 해가지고 맨날 엄마랑 싸워 그래서 뽀롤롱이 참고 잔뜩 귀에다 싸워 눈뜨기 전에 웃어 왜 아침에 애들 잠겨울 아니 별수 다 했어요 애들하고 싸우지 않으려니까 싸우지 않으려니까 이러는거지 뽀뽀퉁룡이라 그러더만 와 진짜 좋아 어떻게 해다가 이런것도 했어요? 부모 거절대는게 아니더라고 문 보일 수 없다 민영호와 사람 완구점에 가서 완구 동가상 가서 이런거 어떻게 하면 사춘기자리와 싸우지 않겠다 그래야 벗기고 살지 초등학생들은 사람이 아니다 중딩이도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려를 하고 세월을 인구의 세월을 인구의 세월을 확인해줄게요 와